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이번에 메이저리그 명예의전당에 어떤 사람들이 입회를 했는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그 2019년 명예의전당 투표 결과구요 일단은 1위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대로 사상 최초로 100% 득표를 달성한 마리아노 리베라에요 자 리베라가 득표를 100%를 달성을 하면서 한 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로이 할라데이하고 에드가 마르틴스 그 다음에 마이크 무시나 여기까지 4명은 75% 커트라인을 넘겼어요 자 커트실링 커트실링 60.9% 커트실링은 월드챔피언 3번 있죠 그리고 루아저클레멘스 59.5% 싸이영상 7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베리본즈 베리본즈는 762홈런 홈런왕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워커 레디워커 54.6%인데 내년에 모르겠어요 근데 한 그래도 근접하게 떨어지면 베테랑위원회에서 한 번 구제는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고 오마비지켈은 두번째 투표인데 42.8%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프레드 맥그래프 10번째였는데 39.8%에요 이제 안녕 그 다음에 메니라미레스 세번째 도전인데 22.8% 제프캔튼 여섯번째인데 18.1% 제프캔튼은 기자들하고 사실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요 그 빌리와그는 네번째인데 16.7% 토드힐튼 첫투표 16.5% 그리고 스칸롤렌 두번째 투표인데 17.2% 게리 셰필드 다섯번째 투표인데 13.6% 앤디페티트 첫투표의 9.9% 후보를 겨우 유지는 했는데 근데 페티트같은 경우는 미첼 리포트 그 양을 먹은거 시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별로 안높은거 같아요 세미소사 일곱번째인데 8.5% 그리고 앤디류전스 앤디류전스 뭐냐 두번째 도전인데 7.5% 이렇게 나왔네요 뭐 소사는 가능성은 없겠죠 뭐 그렇다고 하구요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번에 명예예전당 100% 입성을 달성한 마리아노 리베라 2세 정확히 얘기하면 2세에요 이분의 아빠도 마리아노 리베라고 아들도 마리아노 리베라가 있어요 야구선수 중에 그래서 마리아노 리베라 1세 2세 3세 가 이렇게 됐고 마리아노 리베라 2세 1969년 11월 29일 생이구요 파나마 출신이에요 파나마 출신의 마무리 투수구요 양키스 한 팀에서만 1990년 아마추어 자유계약으로 입단해서 양키스에서 2014년까지 한 팀에서만 되었구요 그리고 그 리베라는 현재 개신교 성교사에요 그 은퇴하고 구단 관련 일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성교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리베라는요 자서전에 썼었어요 너클로저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이 자서전을 보면 진짜 왁톡실한 개신교 그 진짜 성교사필이야 그리고 그 클레이튼 컷슈의 자서전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안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약간 그 개신교 약간 신앙적인 신앙 고백형 그런 자서전인 것 같아 그 흔히 뭐라고 하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 간사 간증을 한다고 하죠 뭔가 그 간증같은 그런 자서전 같아 그 리베라하고 컷슈의 자서전 훑어보면 그래요 그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이 등장음악이었구요 1999년 월드시리즈 MVP 그리고 2003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올해의 구원투수상 그리고 2013년 아니 2009년 역시 올해의 구원투수상 그리고 그 2013년 올스타게임 MVP 네 이렇게 수상 이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베라가 은퇴하고 나서는 그 올해의 구원투수상이 두 파트로 분리가 됐어요 리그별로 분리가 돼가지고 원래는 리그 메이저리그 통화 한 명만 줬는데 내셔널리그는 트래버 호프먼상 아메리칸 리그는 마리아노 리베라상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졌어요 월드 챔피언 그 우승반제는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9년 이렇게 총 5번을 갖고 있죠 참고로 1997년 1997년 말인스가 우승했어요 그렇구요 652세이브로 통산 최다 세이브 역대 1위에요 역대 2위 트래버 호프먼 역대 3위 리스미스까지 명예전당에 들어가있죠 그래서 역대 최초의 만장해치 입성 양키스트 코어 4 코어 4 코어 4 1원이 그 리베라 호르베 보사다 포수죠 그리고 앤디 페티트 선발투수 데릭 지터 유격수 포지션별로 다 있어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그 등번호 42번이 모든 구단 영구결번호 지정되기 이전부터 달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선수로는 마지막으로 42번을 달았고 역시 명예전당에도 마지막으로 42번으로 들어가게 돼요 1997년 모든 구단 영구결번호 있었구요 그 뭐냐 그것 때문에 리베라가 여기에 해당이 됐고 브루스 스터도 있었어요 그래서 브루스 스터등번호 42번은 카디너스에서 공동영구결번호 이죠 그렇구요 원래 리베라는요 파나마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부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어릴 때 유격수였어요 근데 양키스의 중남미 담당 스카우터가 자네 투수 한번 해볼 생각 없나 하면서 투수 전향을 제의를 하게 되죠 근데 구속이 생각보다 안 빠른거야 근데 투구 모선이 좋고 재구가 좋은거야 그래서 1990년 양키스하고 계약을 해서 입당했는데 2000달러 입당 계약금이 2000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이후 슬라이더 각도를 가다듬으면서 유망주가 됐고 1995년 선발투수로 데뷔를 하게 되요 근데 선발투수를 막상 로테이션을 해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야 근데 이제 보통 신참선발들은 이제 포스트시즌 가면 한시적으로 불펜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1995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쿠원투수로 가능성이 보인거야 그래서 1996년에는 세던맨으로 보직을 옮겨서 그래서 뛰었구요 그리고 싸이영상 투표 3위에 올라요 싸이영상 투표 3위에 올랐구요 그리고 당시 싸이영상 선발투수들의 성적이 많이 안 좋았어 1996년에 근데 그 세이브 다섯개 밖에 안됐는데도 그 뭐냐 싸이영상 1위표를 한 표라도 받은거야 근데 이때 1996년에는 양키스 마무리가 당시 월드시리즈 MVP였던 존 웨틀랜드였어요 근데 양키스의 입장에서는 존 웨틀랜드를 FA를 붙잡지 말고 리베라를 마무리 써보자 근데 당시에 양키스의 구단주였던 보스 보스 조지 스타인브래너가 안돼 근데 감독이 야 리베라 들어가 해가지고 리베라가 마무리가 됐어요 단장 브라이언 캐시맨 등을 통한 여러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리베라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리베라는 컷패스트 볼 앞으로 커트랑 얘기할게요 커터를 던지지 않았어요 커터를 던지지 않았고 음 이때까지만 해도 시속 90마일 중반대의 빠른 공과 슬라이더 위주로 3전을 잡아내는 파워피치였어요 근데 3경기 연속 블론 세이브라니까 그 엄청나게 까이기 시작한거에요 근데 이제 감독이 그 이제 리베라의 별명이 뭐니까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 마무리는 너다 믿어줬다 그래요 어쨌든 1997년 리베라는 마무리 첫 시즌에 43세이브 그래서 2009년에는 트래버 호프원의 뒤를 이어서 역대 두번째 500세이브 투수가 됐구요 역시 2010년에 트래버 호프원이 600세이브를 달성하니까 2011년에 역시 호프원이 역대 두번째 600세이브를 투수가 됐어요 그리고 2011년 9월 19일 그 602세이브를 달성하면서 그 호프원의 기록을 깨뜨렸어요 자 그 다음에요 2010년이 끝나고 당시 이때까지 리베라가 3년 4,500만 달러를 받았거든요 근데 FA가 됐는데 이때 데릭지터는 약간 협상이 좀 그때 2014년까지 4년 계약했죠 지터는 근데 리베라는 2년 3천만 달러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레드삭사고 에인저스가 3년 계약 제시하고 총익 더 높이 줬는데 리베라 나는 핀 스트라이프가 좋아요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2011년 시즌이 끝나고 리베라가요 수술 때 수술을 받아요 팔꿈치 수술을 받는게 아니구요 성대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2012년까지만 뛰고 은퇴를 한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 2012년 5월 3일 굳이 할 필요도 없었던 외야 수비를 연습하던 도중에 플라이볼 잡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요 병원에 가보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있어 군대 안가는거거든요 음 그리고 정밀검진 의사 3명한테 정밀검진을 받았더니 합병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리베라는 십자인대 재건수술 더하기 종아리 혈전수술까지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 뭐냐 이렇게 끝나기에는 아쉽다 해서 2013년에 1년에 더 뛰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2년 아메리칸 얘기 디비전 시즌 3차단 때는 이제 시구선 시구자로 올라왔는데 엔터 샌드맨 등장음액은 분명 나오는데 마지막 공이 아닌 시구르 던졌죠 그래서 이제 리베라는 2년 3천만 달러 재계약을 했었는데 두 번째 시즌에 시즌 날렸으니까 몸값 자기가 스스로 깎아가지고 1년 천만 달러 재계약했어요 그리고 1년만 재계약했으니까 은퇴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원정 경기가 될 때마다 이제 은퇴 투어를 했어요 리베라가 이때 은퇴 투어를 은퇴 투어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었어 은퇴 투어의 문화를 좀 처음으로 만들면서 그 되게 이제 각 팀들이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 은퇴 투어를 뭐를 줬냐면요 미네소타 트리스는 이거를 줬어요 의자를 줬는데요 이 의자의 재료가 뭐냐면요 부러진 배트로 만든 의자예요 왜 이 부러진 배트로 만든 의자를 줬냐 하면요 리베라가 많이 던지는 컷패스트 몰이 커터가 타자들 배트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부러뜨리는 배트예요 특히 왼손 타자들 몸쪽으로 딱 꺾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딱 치다가 이거 왼손 타자 기준이에요 이렇게 치다가 딱 요 방망이 손잡이가 약간 짧은 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배트가 쫙 깨져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2013년 9원 투수 최초로 리베라는 올스타 게임 MVP를 받게 됐고 받게 됐고 2013년 9월 22일 홈경기 이제 홈경기 마지막 주말 경기에서 은퇴식을 했어요 그리고 등번호는 영국열반이 됐고요 42번은 그리고 메탈리카는 원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인데 그 엔터 샌드맨 그 연주하려고 왔고요 그리고 제키 로빈슨 부인 레이첼 로빈슨도 함께 따라하고 같이 왔어 그리고 이제 앤디 페트2도 이때 은퇴선원 이후 양키스타디움 홈경기 마지막 등판이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6일 양키스의 홈경기 마지막 홈경기에서 그 이제 홈경기 마지막 홈경기면 엔터 샌드맨 마지막으로 홈경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경기는 지는 경기였어요 경기는 졌는데 이때 9회 말 2사에 그 그러니까 8회 1사후에 등판했고 그리고 9회 2사 때 그 아웃카운트 4개까지 딱 잡고 그 투수가 교체될때요 원래는 감독이나 투수코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때 리베라 그 리베라를 교체시키려고 마운드에 올라왔던 사람이 앤디 페티트하고 데릭 지터였어요 캡틴하고 페티트가 올라온거야 대신 올라와서 이제 리베라하고 페티트가 리베라 끌어안아주면서 그래서 리베라가 막 안기면서 막 꺼이꺼이 막 울고 그래서 그 투수 교체하는데만 한 5분이 걸렀는데 그 그래서 커튼골까지 했어요 진짜 기립박수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경기가 그대로 커리어 마지막 경기가 됐어요 시즌 마지막 날에 앤디 페티트는 시즌 마지막 날 한 번부터 등판했어요 한 번부터 등판해서 승리 투수가 됐어요 응 근데 이제 원전 경기였지 그랬었구요 음 그래서 마무리 투수인데도 천이닝을 넘겼기 때문에 통산 기록 중에 규정 이닝이 들어요 그래서 통산 조정평균작 직점에서 205점으로 1위를 받았어요 근데 등판을 굉장히 자주 했다는 거예요 토프 세이브도 많이 했고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서도 무려 46경기로 등판을 했고요 8승 1패 42세이브를 기록했어요 문제는 그 1패가 2001년 월드시즌 7차장에서 나온 거고요 42세이브 중에 31세이브가 그 멀티이닝 세이브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자신의 등번호 42번 42세이브 평균자 측점 0.70 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구요 음 진짜 미스터 옥토버였어 근데 이제 리베라에게 포스트 시즌 흥력사 3번이 있어요 2001년 월드시리즈 7차전 루이스 곤잘레스한테 끝내기 한타 맞고 패전투수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이루수 육역수 사이에 끝내기 한타 이루수하고 육역수 사이에 타고 안타가 나가면서 끝내기가 되니까 리베라가 끝났구나 하면서 씩 믿고 그래 니들이 이겼다 그리고 2004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하고 5차전에서 연속 블론 세이브를 했어요 왜냐면 근데 이때 리베라가요 친척이 상을 입어가지고 파나마를 왔다갔다 했었어요 포스트 시즌 중간에 그래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서 계속 희생을 했고 근데 결국 4차전하고 5차전에서 두 경기 연속 블론 세이브를 해버리면서 그리고 그 경기부터 레드삭스는 연장전 역전성에 두 경기 연속 역전성에 거뒀고 리버스 수입했죠 그리고 1997년 클리브랜드 인디어사울 디비전 시리즈 당시 4차전이었는데 이때 마리아노 리베라가 풀타임 마무리 첫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시리즈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8회만 2대1 리드 상황에서 샌디 알로마 주니어와한테 동점 홈런을 맞고 블루 세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9회에는 이제 나미로 멘도사가 패전투수가 됐고 그리고 5차전에서 양키스는 인디언스에게 또 지면서 시리즈를 역전당에 올랐어요 그렇구요 그 리베라는 현재 은퇴하고 나서는 야구와 관련한 활동을 잘 안하고 있대요 자선활동을 하고 있어 개신교 선교사여가지고 그리고 아드린 마리아노 리베라 3차는 2014 신인드래프트 때 양키스 29라운드 지명을 받았구요 그리고 2014년 11월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헤드폰 회사의 프로모션으로 우리나라 방문했구요 그리고 영등포 타임스크이어에서 그 이벤트를 했구요 11월 14일에는 이제 그 유명한 휘문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당시 이정우 선수가 휘문고등학교 선수였죠 그리고 맞지 그 선수였지 2014년까지 그리고 그 원래 2014년 한국시리즈 7차전 때 리베라가 시구를 하기로 돼있었는데 문제는 한국시리즈가 6차전에서 끝났죠 원래 그리고 파나마 출신 미국인들 중에서는 보통 민주당 많이 지지를 하는데 리베라는 공화당 지지자에요 이 공화당 지지자인거는 커트실링하고 똑같다 그래서요 그 이제 컷패스트볼 자 보통 슬라이드를 어떻게 던지냐면 저도 저도 여기 사진 샘플 보고 저도 그립을 잡는거기 때문에 조금 저도 좀 잘못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손가락을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잡으면 슬라이더가 돼요 이렇게 쥐고 여기서 그 여기서 이렇게 공을 휘면서 공을 공을 던지면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휘면서 밑으로 뚝 떨어지든지 옆으로 쭉 휘든지 그렇게 던지는게 슬라이더구요 그 근데 컷페스티볼은 보통 슬라이더 그립하고 비슷해요 슬라이더 그립하고 비슷하고 그 뭐냐 슬라이더는 이렇게 잡고 그 공의 실밥이 손가락으로 세로를 겹치게 잡고 그래서 횡방향으로 회전해줘요 그래서 횡방향으로 움직일 때 실밥이 손가락에 걸려서 횡방향으로 손가락에 걸려서 회전이 전달된다 뭐 여기서 제가 힘줘서 모니터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세만 예시로 이렇게 이렇게 아우 겨드랑이 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이렇게 던져서 슉 내려가는 거 옆으로 꺾일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음 포신 패스트 볼 포신 패스트 볼은 어 이렇게 실밥을 손가락으로 직각으로 걸쳐요 이렇게 직각으로 걸치는데 그 손가락이 공의 밑을 긁어가지고 밑에 긁어서 이렇게 나가요 공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아 저도 야구 관련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저는 기록 관련 전문가 던지는 그립에 대해선 저도 배워야죠 그래서 음 이렇게 잡고 던지다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던지는데 공의 진행방향과 같이 움직일 때 실밥이 손가락에 걸쳐 그래서 백스핀에 집중이 돼요 이렇게 백스핀 그래서 횡방향 움직임은 크게 그 못 주고요 그 이렇게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컷패스트볼 컷패스트볼을 어떻게 던지느냐 커터 그립은 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공을 잡고 그러니까 뽀심하고 비슷하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 중지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힘을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서 횡방향 회전을 살짝 걸어주면 돼요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써클 체인지업은 이렇게 잡죠 써클 체인지업은 보통 체인지업은 보통 이렇게 실밥을 안잡아요 체인지업은 실밥을 안잡는데 그 실밥을 안거치게 잡는데 써클 체인지업은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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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자 모양을 동그라미 모양을 잡아요 써클 체인지업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리베라 같은 경우는 그런 뽀심 그립으로 커타를 던지면 빠른공 그립으로 커타를 던지면 그 일단은 투구폼으로 구종 판단이 힘들고요 그리고 백스핀에 집중되는 팔꿈치하고 손목 힘을 그 손가락 힘을 더해서 횡회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빠른공하고 구속 차이도 적어요 물론 이제 팔꿈치하고 손목 힘이 횡회전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커터는 어쩔수지 뽀심보단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리베라는 다른 투수들처럼 그렇게 뽀심하고 커터하고 차이가 별로 안심하죠 그리고 그 리베라는 땅볼리도를 위해서 커터 수지금지금을 좀 죽여요 죽여서 그 밑으로 깔아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양키스타디움은 툭 공이 좀 뜨면 홈럿이에요 진짜 투수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커터 수지금지금을 좀 죽여요 그래서 그 리베라가요 박찬호 선수한테도 커터를 전수해줬어요 2010년에 같은 팀에서 뛸 때 그리고 아까 리베라의 커터하고 거의 제일 비슷하게 던지는 선수가 지금 다저스에 있는 캣니젠슨 캣니젠슨도 투구의 90% 가까이 커터고요 그 오히려 마무리다 보니까 칠테면 쳐봐라 그냥 윽박 질러요 그 손가락 힘하고 재능도 리베라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젠슨한테 커터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양키스에서 리베라의 커터를 진짜 많이 받아온 불펜포수 출신이에요 마이크 보즸로라는 불펜포수가 캣니젠슨한테 커터를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젠슨하고 보즸로가 같이 리베라의 비디오를 보고 커터를 배웠다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 젠슨은 공의 수직 움직임을 살려서 삼진을 많이 잡는 피칭을 해요 왜냐면 홍경기장이 다저스 스타디움이니까 그것 다 그래요 그래서 타자들의 배틀을 엄청나게 부러뜨리고요 그 다음에 부러진 의자 그리고 그 2013년 9월 15일 레드삭스 원정 마지막 경기 때는 레드삭스가 은퇴 기념 행사를 해줬는데 초반에는 레드삭스가 리베라를 무너뜨렸던 그 이야기를 회상해 직접 리베라를 디스한 거죠 2014년부터는 9월 2수상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내셔널리그는 트레버 호프먼 상 그래서 트레버 호프먼 내셔널리그 릴리버 오프 이어 월드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는 마리아노 리베라 아메리칸 리그 릴리버 오프 이어 월드 어워드 뭐 이렇게 바뀌게 됐었어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은 최초 100% 입성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비교 대상이었던 트레버 호프먼이 이제 딱 3번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형사고만 지르려면 그 명예의 전당은 들어갈 거다 몇 번 안에 들어갈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었는데 그 첫 턴에 만장일치로 들어갔어요 대단해 대단해 그래서 역대 최초 만장일치 입성이 리베라가 됐어요 참고로 근데 리베라 사복패션이 네 안 보여줄게요 사복패션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그 여기서 그 리베라에 대한 이야기는 끊고 잠시 뒤에 로이 할라데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